안녕하세요. 여러분. 이 차지입니다. 내가 슬퍼스. 거북한 출격 이건 유효하고 있어요? 차지! 이 차지할 수 있는 랩을 나와서 사장이 다행히 병령이 올라와서 사라진 병력이è고 있어. 사장이 랩을 와. 이건 위험한 계절입니다. 이제 슬퍼스는 ющAPP까지 옵니다. 저의 Zap-S-S-N-D-R 타이차가 MUSIC에 대 Oui-S-N-D, 배출이 되었습니다. 일단 이 아시아는 하나도 안될 것 같다. 일단 이 아시아는 하나도 안될 것 같다. 고맙습니다. 너들이 있다보니 왼쪽이 흑미듯을 제작지에 놓습니다. 이번엔 전치의 고속도로 파트너에 수납하게 수납한 조사입니다. 이건 바로 이곳에서 정의에 맞춰서 정의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곳은 훈련한 플러스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전 bishop의 고속도로 파트너에 수납하게 수납합니다. 이곳을 다정적으로 칠해주십시오. 저의 때를 좋아하지 않나요? 저의 때를 좋아해. 이 서비스는 이 서비스는 주의가 참고로 께다는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서비스는 아저씨가 피하네요.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리고 지하우니 더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볼까요? 오케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